네 지금은 그때 만나는 너무 힘들죠 먹어봐도 아직 비치기도 안하고 비치겠다 응 어디앞아 있어? 못 가지는거야 일단 하기랑 아직 시간 있으니까 아니 아니요 시간은 있는데 너무 많아요 응 체력이 응 여기 폴대 뒤에 이렇게 딱 받쳐놓고 응 무거운 거 받쳐요 응 무거운 거 받치시는 게 좋아요 무거운 걸 받치시는 게 좋아요 이거 밀려요 무거운 거 받쳐요 응 수면이 어떻게 받쳐요 요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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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면 고 요고 예 L 천천히 아직 시험 안가겠다 9시도 안 됐어요 아직